탐나우리에 넌출넌출넌이 많이 맛있어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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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기름한 숟가락 김치를 꽤 볶다가 국수 빼놓은 버터도 볶고 시원하게 김치가 들어가는 음식은 김치국물이 좀 더 맛있어요 매기 콩나물을 이렇게 넣어주세요 시장에 가만한 한집만 이렇게 매기 콩나물이라고 있어? 만약에 큰 콩나물이면 뿌리쪽을 좀 자르고 이렇게 다듬어서 해야지 더 맛있게 이거는 애기 콩나물이라 그냥 넣는 거에요 이 파래가 요때만 나오는 파래인데 겨울에만 잠깐 나오는 파래인데 이게 뭐 누가 심은 밭에서 심은 물을 뽑아서 줘가지고 요렇게 누가 아주 앙지많게 오 마같이 생겼어 마 여기에다 넣는 물은 이렇게 채를 곱게 쓸어서 놓고 해야 맛있어요 김치국이니까 마늘은 안 넣어도 되는데 우리는 마늘은 조금 이렇게 넣어요 마늘을 좋아하니까 뭐 김치가 들어가는 음식은 이렇게 MSG 한 티스푼만 이렇게 드세요 다시다 칼을 넣고 조금 싱거우면 조선간장을 조금만 이렇게 넣고 이렇게 해서 이제 약한 물에서 푹 끓이면 맛있어질 때까지 푹 끓이면 시원하고 맛있는 콩나물 떡볶이 떡볶이 나 우리 넌출넌출넌 많이 맛있어 파래 무침을 좀 맛있게 요거 다진마늘 하나 조금 설탕도 조금 넣어야 되지만 한 숟갈 반 정도 설탕을 조금 넣고 고춧가루가 안 넣는 집은 넣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조금 넣습니다 이렇게 한 숟갈 반 정도 요거는 이제 진간장도 조금 들어가야 맛있어요 식초를 자기 이제 쓰는 강도가 있잖아요 우리는 이게 세배식초라서 약간만 넣어야 돼 약간만 넣어야 돼 긴 거는 좀 이렇게 잘라주고 갈라주고 이렇게 해서 체에다 받쳐서 흐르는 물에다가 다 세벌 씻으면 돼 소금은 뭐 그렇게 지저분하지 않더라고 옛날에는 이게 지저분했거든 요새 깨끗이 나오네 요새 깨끗이 나오네 음 여기 이제 매실을 조금만 더 넣으면 맛있을 것 같아서요 이렇게 넣고 최종간을 맞추세요 약간 이거는 새콤달콤해야 맛있어 됐습니다 오늘은 단호박을 사다 놓으면 안 먹게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밥에다 둬서 몇 개씩 먹으려고요 단호박밥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보상데이 엄마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김장을 어제 일요일날 누가 배추를 줘서 이렇게 했습니다 배추를 심었다고 준 배추라서 그냥 또 시들으면 안 되니까 빨리 하느냐고 일요일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겉절이하고 쌈을 해서 일단 저기 김장하는데 보쌈은 나갔잖아 그래서 굴은 또 이렇게 다 먹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등어를 쌈에다 싸먹으면서 파래무침이다 이렇게 속쌈하고 싸먹는 거에다 파래무침이다 김칫국에다 이렇게 끓여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좋아요를 좀 부탁드려야 되는데 한번도 안 했다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힘이 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건 묵은지 없애려고 끓인거죠? 엄마님 아니지 김칫국에 겨울이면 끓여먹잖아 네 오 시원하다 단호박밥입니다 단호박밥 먹어야 되는데 저렴하고 아주 맛있는 파래무침 요때만 좀 더 먹어보는 것 같아 달콤 달콤 맛있어 달콤 달콤 맛있어 미치면 고등어 튀김 요렇게 하면 진짜 맛있어 그치? 응 이렇게 먹으라고 한거야 이렇게 좀 이따 또 그렇게 먹을거야 이제 속쌈을 여기서 이렇게 놔 응 아 고등어 쌈밥 응 이건 고등어 쌣단다 뇌 잔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김치 속이 이번에 너무 잘 돼가지고 진짜 최고야 최고 식소가 너무 과하게 들어가도 안 되고 적당히 이렇게 자기 입맛에 맞게 이걸 잘 양념 배합할 때 조심스럽게 해서 묻히면 한 끼 반찬으로는 아주 맛있는 반찬이 된답니다 이게 뭐 처음에는 저게 뭐 맛있겠어? 그런데 정성을 들여서 묻히면 맛있어요 이렇게 갓 소리 묻히고 그러면 참 드리고 싶다고? 정말 드리고 싶어요 참 엄마표 이거 구우는 게 아니라 튀기는 게 엉망한 게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생선은 그동안은 그래야 비린내가 듭니다 홀튀기면은 바삭 튀겨야 돼 응 김치국 맛있고 김치국 맛있고 쌈을 다 먹어서 이렇게 배추 절인 걸 다 먹어서 배추 절인 걸 다 먹어서 응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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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갓이 들어가서 맛있다 갓 그지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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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볼터기가 터지라고 눌러 으음 너 이거 치료해? 이거 좋아해 이거 좋아해 으음 그 꼬랑지 하나만 나 좀 줘라 꼬랑지? 이거? 이거? 이거 됐어 다 됐어 다 됐어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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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음 으음 속산부기 안의 할머니 Hao 핫 orgeous 너무 맛있게 써야되나 아..먹으러 있어 오랜만에 김치 콩나물 볶으니까 맛있네요 완전 뚜껑 고춧가루 고춧가루 우리 엄마들이가 좋아하는 거지 고등어 하나씩 더 먹자 엄마 하나 챙겨 엄마 이만 오늘의 성격은 흑미를 만들어서 오늘의 성격은 내 몸에 의심이 더 좋아요 한 번의 반응을 가지고 있는 모든 purge 맛은 과장님이 unsettled Cup 후 오래 이제 이것은 가게 졸업 손 으음 김 상큼하다 여러분도 이제 김장 준비하셔야 되겠네요 하하하 오늘도 이렇게 단옥밥 해서 닌들 반찬에 잘 먹어서 여러분 잘 봐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맛있는 식사 드시고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구독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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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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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